어 캤써 이걸 블리트 날먹? 날먹 안될거 같은데 아잇 오오 날먹겠다 아잇 짐석식 뭐 도갈? 공전? 하하 흠 가방 칩을 가집한다고 뭔가 이즈라이징 보스 슬라임이네 보스 슬라임이네 빨리 치코리카도 몸통 박치기를 배워야 치코? 오오 저거 괜히 썼나? 포션 슬라임에 쓰는게 낫겠다 지번에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은 전략! 벤저도 위치해 보고 도라이겐 잠시 수천되었습니다. 도가리라 미래는 창창한데 요절만 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들...떡...떡...떡... 와아쓰 오수아 재밌어 메리트 잡을 수 있을까나 아잇 앗 쓰읍 어우 다행이다 규칙비? 단서신경? 규칙비는 저거 때문에 바리케이드 팔기 바리케이드 다 판다 아드 주고 싶은데 아드 주면은 두 잊을 것 같다 드럭고 오라자마자 드럭고 오라자마자 엘리트는 포션으로 잡는거 아니면 힘들거 같은데 이경독 예비? 예비 없으면 지금 덱이 안 움직일거 같은데 신경독도 진짜 지금 신경독 없으면 엘리트 잡기 힘들거 같고 예비 없으면 아예 댁이 안 움직일거 같고 쪼개는 가면 행위해봤데 발똥도 안될게 뻔한데 아 아 아 아 아 와이크 닦 개선 하나도 안아픔 내 체력을 원래 이랬어 또 겨내기 깡철의 폭풍 깡철의 폭풍 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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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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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lk 불연 insurance 이이이 other 버닝블러드님 예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이이이 kill her 유령 명유 壬 저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철거 가고싶 철거 철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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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레날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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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쇼패스 달팽이 집에서 전화받고 옷입는 중 어 금방 갈게 는 이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5필 안입었다면 안되지 않으시고 5필 안입었다면 안되지 않으시고 5필 안입었다면 안되지 않으시고 5필 안입었다면 안되지 않으시고 5필 안입었으면 안되지 않으시고 바리케이드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겠지 바리케이드 없어도 생각 폰더스였으면 엇박도 하는데 2517 3300섬 300섬 내 티샷 내껀데 저거 그냥 제거하는거 보다 만병통치약에다가 저거는게 라켄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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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